어, 프리! 어, 프리도 알아? 그리고? 그리고 이거 뭔데?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. 어려운 뭔데 될 거야? 진짜 어려운? 나 컬러! 알았다. 엄마가 한 번 맞춰봐요. 네. 자, 이거야. 감올게. 보지, 엄마가 위로 감고. 네, 눈 감을게요. 이렇게 눈 감아요? 어, 저 엄마 눈 감고 있을게요. 눈 진짜 감고 있어요, 지금.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, 주아를. 잘해요? 눈 떠도 돼요? 네. 엠! 맞아! 멍키한테, 그리고 맨한테. 어, 맨, 멍키. 어우, 정말 잘하네. 그래, 눈 다시 감아! 다시 감아요? 네, 알겠습니다. 꼭 감아! 눈 어때요? 뭐 어때? 네, 눈 감았어요. 어, 여기 있는 거. 이거 감을게. 오우. 맞아요? 네. 오우, 그거 어떻게 알아요? 배웠어요? 좋아, 책에서 봤어요? 어머, 아이고. 에이치. 오, 에이치. 오우. 아니, 엄마가 탄생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을게요. 엄마, 삐. 여보, 이따. 삐, 맞아.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스몰, 삐가 아니라 스몰, 딘데요? 그, 저, 얼굴이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 있어야 돼요. 여기? 네, 그러니까. 조아봐봐.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. b 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건 d 에요 d 알겠죠 비슷하죠 다시 한번 고쳐볼래요 b 스몰 b만 고쳐볼래요 왜 왜 스몰 d 하고 어 스몰 b 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네 b 하고 d 가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있네 헷갈리면 그렇게 외울게요 b 하고 d 하고 5 어 그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니깐 야 a b c d 그럼 우리 제이 부 어 잘했어 좋아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